자 이번에는 네 번째 공연입니다 이번 네 번째 무대의 주행공은요 바로 장혜진 씨입니다 오늘 장혜진 씨와 함께 듀엣을 해주실 분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분입니다 여자가수라면 한 번쯤 듀엣을 하고 싶다는 듀엣계의 황태자 바로 김조환 씨입니다 장혜진 씨와 김조환 씨가 빌려 드릴 거군요 바로 이문세 씨의 이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조환 씨 오랜만이다 반갑다. 두 분의 조합이 진짜 신나는데. 감사합니다. 김조한이라는 든든한 짝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오늘 무대만큼은 왠지 힘이 이렇게 좀 나는 것 같아요. 좀 더 당당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이렇게 우린 헤어져야 하는 건 서로가 말은 못 하고. 마지막 잔잔 속에 서로의 향기가 떼어 지는 추억을 남기고파. 우리는 서로 눈물 흘리지 마요. 서로가 말은 같아도. 후회는 안 할 거야. 하지만 그대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.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. 탁자 위에 물러수신 마지막 그 한마디. 다가오는 눈으로 끝판사예요. 그 veddia는 안 할 게 있어요. 이는 잘 모르는 꿈이 없지. 이는 잘 모르는 것은 정의 혜연이 이해가 없지. 우리는 서로 눈물 흘리지 마요 서로가 마른 같아도 후회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대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 작자 위에 물러수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이렇게 눈물만 그대여 이제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 작자 위에 물러수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이렇게 눈물만 그대여 이제 그대여 이제 그대여 이제 그대여 안녕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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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놀려네 리허설 때 완전 좋았어 리허설 때보다 훨씬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변호야 괜찮았니? 최고의 환불이 예상 순위 몇 위? 예상 순위 저희가 한 1,2등 할 것 같고 1,2등 할 것 같고 2,3등 할 것 같고 오늘이 진짜 제일 안 떨렸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김조환 씨 덕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서로의 감정이 얼마나 잘 맞아서 마무리가 됐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듀엣곡의 완전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를 듀엣곡의 정석 그대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은 저렇게 해낼 수 있었을까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편안한 모습이셨고요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장혜진 씨가 지금까지 불렀던 모든 곡 중에서 이 곡이 가장 좋게 잘 들렸습니다 기다림과의 싸움인 것 같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